네, 어제 주한 이스라엘 대사 인터뷰 말미에 이란 대사 인터뷰를 예고해드렸는데 오늘 이란 측 사정으로 미뤄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중동 지역 불안감이 커지면서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당국이 구두 개입까지 나섰는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한 중동 정세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화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경제가 시장의 예상보다 탄탄해가지고요.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 말씀해주셨는데 정부가 사실 오늘 구두 개입까지 나섰잖아요. 그만큼 정말 걱정할 만한 수준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선 이유는 오늘 하루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구두 개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순대외 채권국이고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도 채권 시장에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라든지 국보 펀드같이 장기 투자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환율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오를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당분간 달러 강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환율은 1,420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420원 선이요? 1,420원은 2022년에 사실 1,420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 현상은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요. 미국 경제만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해질 것이고요. 또 6월 달에는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1,420원까지 강세 현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면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히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제 물가 상승입니다.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자재의 국내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유입니다. 원유는 달러화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달러화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원유의 국내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은 석유 제품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소비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은 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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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